안녕하세요. 종이 모형하는 남자입니다. 이번 종이 모형은 살리오 캐릭터 시나모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 영상에 만든 포차코와 마이 멜로디 잠깐 보여드릴게요. 도면은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기는 8cm입니다. 살리오 캐릭터는 3번째 영상입니다. 귀여운 포차코와 마이 멜로디 영상도 보러 오세요. 시나모로레 귀를 만들고 있습니다. 시나모로레 손과 발이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헬로키티 모형두 네이버 블로그에 도면이 있습니다. 시나모로레 부품 중에 꼬리 부품이 제일 작습니다. 시나모로를 조립해 보겠습니다. 시나모로레 gifts 시나모라고 시나모로레인지 harus 꼬리를 붙여주면 시나몰을 완성이 되었습니다. 영상 꾸준히 올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모형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